1. 정크랩 2. 정크랩 아니요 테스업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테스업이니까 정크랩 테스업이니까 정크랩 할게요 뭐 대충해도 정크랩 하는게 나을거같애 1. 정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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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pois 1. 정크랩 dr b b d 히앗 한 줄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겐지 온다 어이구 아이고 안 돼요 피팔 남았다 피팔 남았다 피팔 남았다 오케이 한조야 좀 죽어라 알겠습니다 덧밟고 죽어라 그냥 아이고 덧 안 밟았어 왜 고마워요 니가 죽겠어 한 줄 어딨어 아 하이들 맞으면 나 죽어요 와가테키오쿠렛 나는 안 맞아요 이 친구 뭘 좀 아네 디바 매트릭스 차는 거 쓰고 나서 그 다음 차지 대기 전까지의 대기시간이 아이 뭐야 길어졌어 두 배 두 배 길어졌어 0.5초에서 1초 됐어 그 때문에 매트릭스 막 깔기면 안 차요 매트릭스가 그 랩 썼네용 나 한조 어디있냐 어이 리버가 여깄어 왜 어이 뭐야 겐지가 밟았어 뭐야 로드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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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리아 실드 루시오 잡는 건데 안녕 안녕 아 이거 뭐 못 먹겠는데 자리아 공가 좀 개피니까 알아서 잡아 해봐 맞아라 어 그 그 어? 그 눈쟁이? 그 눈쟁이가 뭔데? 아 여기 안되네 아 공 갖고 놀지마 꿀로 해야 되는데 시메트라 이거 다시 됐네 시메트라 저거 막혔는데 본습에서 다시 테스트업 되는가보네 유독 많네 점수세가 내려오니까 더 많네 아 파라 아 파라 떴어 아 파라술저 매크리 힘든데 이러면 내가 힘든데 아 피도 없네 지금 아 괜히 벌레같은 놈 아 좀 죽어라 나 좀 그만 쫓아와 왜 이리 좋아해 날 아나 피가 없다 메르시 고마워 메르시 계속 쫓아다니 너도 그랩 찾으니 것 같겠죠? 아 그래 빠졌죠 어이구 아나 떴어 한 대 맞으면 죽어 나 사라한테 어 샷 맞았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겐지 있는데 근데 호그 아 파라 떴는데 아 진짜 파라 너무나 좋아하네 으어양 벌레자 어 근데 돼지 왜 안죽어? 몸 안에서 터졌는데 한방인데 몸 안에서 터지면 힐킷 먹으러 올거지 어 뭐야 왜 안맞아 아 힐킷 먹으러 올줄 알았다 어어 어어 아 그리 저기 갔다 어 힐킷 먹으러 올줄 알았다 이 루시기 여전히 좋은데 왜 안쓰지 아 한명 나왔구나 하하하하하하 잠깐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볼까 몰래가 티비지로 살짝 진압총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면 좋겠군 에르시 힐량 들고 힐량 20% 들고 궁 썼을 때 그 그거 있는데 궁 쓰고나서 팀원 딜레이가 3초 있는데 2.25초로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좋아 안좋다 안좋아 유르시 진짜 좋아요 안녕 핑에 익숙해지니까 할만한데 약간 뭔가 반응이 늦게 들어오니까 뭔가 느낌이 기분이 더럽긴 한데 기분이 좀 더럽긴 한데 할만해 뭔가 내가 분명히 맞췄는데 좀 늦게 그게 맞았다고 뜨니까 기분이 좀 더럽긴 한데 좀 기분이 더럽긴 한데 속양이 진다 딱 다 쓸어버려 아 이거 파라 이맵 찜닭 짜증나는데 아 나 원숭이 그 원숭이 넘나 짜증나게 하는거 뭐야 맥크린은 왜 죽어 누가 소방차 좀 불러 누가 소방차 좀 불러 아 일킬 먹지마 이쪽이다 나 일킬 아 잠깐만 일킬 먹어도 아 나 이 맞아서 안 찬다 피가 일킬이 아예 안 먹어진다 일킬이 아예 안 먹어지는구나 트레이서 출동 트레이서 출동 또 한 번만 걸려라 걸릴 것 같은데 트레이서 출동 좋은 하루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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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클의 스킨 하나? 전설 스킨 중에 아무거나 띄우면 됩니다 솔직히 진짜 전클의 스킨이 전설 스킨 중에 아무거나 띄우면 돼 딱히 뭐 없어? 딱히 뭐 없어요? 10점 줘? 이게 나중에 배치 끝나고 나면 10점 주면서 많이 주는 건가? 갑자기 확